레드백의 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의 힘은 최고의 경력과 기술을 지닌 인력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 트레이닝 시스템은 레드백에 필요한 모든 역할에 대해 최적화 설계되어 있습니다. 레드백의 힘은 최적의 운영성과 정비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의 힘은 호주 육군 장병들이 가장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의 힘은 호주 육군 장병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의 힘은 미래 장갑차 사업을 선교에서 리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